이번 무대는 노래 잘하는 가수, 실력파 가수로 잘 알려져 있는 박윤후 과수님이 부릅니다. 언제 벌써 출발합니다? 내 나이 황혼이 오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인생의 첫 맛을 다 보고 살아온 지금 내 나이가 제일 좋더라 살기 바빠 가는 세월 보러 오고 살아왔는데 내 나이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내 나이 황혼이 오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인생의 첫 맛을 다 보고 살아온 지금 내 나이가 제일 좋더라 가는 세월 막을 수 없고 지난데 잡을 수 없어 내 나이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살기 바빠 가는 세월 보러 오고 살아왔는지 내 나이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날씨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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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씨였습니다.